노 프라블럼. 코 자. 아니 애가 단순한 게 붕어 새끼 같아. 몰라 일단 대충 둘러 대충 뭐. 저기 근데 저거. 어? 저 이태로 오면 대체 어떻게 해요. 에? 이따가 깜깜해지면 그냥 외진 곳에 갖다 묻어버리면 그만이야. 어? 그래. 그것도 괜찮네. 아니 저 놈 내놓으라고 쫓아올 만한 가족도 없는 것 같고. 나 알죠? 나 이렇게 있다가 아이디어가 그냥 팍 하는 거. 계속 드는 생각이. 너무 아깝다. 뭐가. 정말 낭비야. 오동통한 게 아주 싫어. 거 참 아주 딱이야. 빚은 쌓였지. 장산 안 되지. 어떡하든지 아껴야 살아남는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니 구기값이 용 나온 게 비싸잖아. 이리 왔나. 어? 일이 왔네. 잘 들어요. 무미부인 파이얼. 고향이 좀 넣고 창석 완전 대박 났는데. 한 마리 다 고작 바로 일곱 개체나온대. 한 마리 다 고작 바로 일곱 개체나온대. 너무 우린 차원이 다르겠네. 너무 우린 차원이 다르겠네. 아껴야 잘 살죠. 지난 세월 도침없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도김동자장. 우리의 시선에 재료를 재고. 도김동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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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열이 warehouse. 서로 잡아먹는 인 같은 세상 놀러는 곳도 없잖아. 지금 아주 보약한 시절입니다. 우리 부인 우리한테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븐에서 막 꺼내보니 또 그런 거 꺼내보니 뭐? 뭘까? 목사. 목사 파이죠? 무슨 건데? 깔끔하고 순해. 깔끔. 양심으로 속을 꽉 채운 그 맛. 첨가문도. 피기가 있네. 순교자의 피. 이건 듣고 소설가 파인 없나? 그건 내용물도 부시라고 감동이 없어. 못써. 요걸로. 알았어, 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크림빵인가? 아니, 무슨 목사 맛이 이렇게 깨끗해? 이거 어디 산이야? 영국산? 고주산? 에덴 동산? 나는 먹는 걸로는 장난을 안 쳐요. 근데 문제는 일요일에만 재료 수급이 가능하다는 거? 이건 변호사. 어, 비싸겠는데? 조댕이만 살아서 그런지 씹는 맛이 최고죠. 풍족한 걸 줘. 그럼 푸른 바다 향 가득한 해군을 먹어봐요. 육즙이 타나 짭짤한 게 간도 딱 맞거든요. 저건 혹시 재벌리세. 달코다른 이 냄새는 딱 봐도 짭세. 저 형체는 귀족 같네. 귀족 같은 게 때깔 좋네. 이장이의 현장은 언제나 경제적이야 전혀 쉽고 할 필요 없어 윈놈이 나른 놈 풍청 없이 주류도 많아 골라먹는 재미가 설수 정말 김박킨 완전이야 윈놈이 나른 놈 식사 끊이야 자, 올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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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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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방수? 단난아. 어, 어, 그러면, 어, 벽돌 장수? 이상해. 어, 어, 그러면, 어, 물장수? 진가와. 어, 약장수. 싸. 형수. 나 외동이야, 어떻게 자랐어? 예수. 그러면 못써. 어머, 아니, 어머. 베개. 어머, 죄송해요. 네, 네, 네. 쪼꼬, 쪼꼬. 의사는 어때? 병 걸리겠네? 더부룩할 땐 독특 청소부 속이 확 뚫려. 공무원 어때? 아주 든든해. 꽉 막혔잖아. 그래도 엄청 잘나가. 시숨 넘치는 안전방이라. 비딜 맛은 없나? 금방 올 거야. 정상스러운 뇌물만 먹여서 사육한 비개똥이. 제할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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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겁나게 뜨거워야. 시동포라, 형. 아니, 신혼이 왜 이렇게 안 달달해? 물을 좀 차. 아니, 기름을 차. 뭔 기름. I love you. 인류의 역사엔 언제나. 말해줘요, 말해줘요. 어떤 거죠? 누가 먹히고 또 먹느냐지. 중간에서 잘하면요, 살아남죠. 정말 공평하지 누구나. 결국 술 한 잔에 안주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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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델 드셨네요. 아이, 그 뼈밖에 없잖아. 복싱 선수를 갖다줘. 손 매운 놈으로다가. 그러면은, 어, 저기, 사이드 메뉴로 고추를 추가하고, 브라이도 두 개 딱딱. 어? 두 개 얹을까? 어머, 왜 그래? 아니, 아니, 아니. 거기 뭐가 안 좋아? 가까이 오지 마. 아니, 아니, 그럴 때는 여기를, 여기를, 저요, 여기를. 어? 여기를 두드려, 두드려. 그럼 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다 알지, 왜 몰라. 굉장히 슬기롭구나. 이거, 이거 뭔지 맞춰봐. 어머, 토트 씨. 토트 씨. 정답, 요괴. 아니야. 그럼 뭔데? 창녀. 이게. 흥분되겠네. 아니. 고소하면 더 좋은 살인범 파이도 죽여주지. 하나 또 있어. 이건 바로 선거 때 별미인 정치인 뱃살 파이. 뻔한 거지 뭐. 도둑농가 사기꾼을 찾끔마. 가족차 이뤄볼까. 뭐 지독하고 거칠고 더럽게 질려. 그런 배우드 실러브. 너무 과해서 부담스러. 근데 여기 메뉴에 판사가 없네. 없죠, 없죠. 아직은. 그치만 더 땡기지만한 게 있는데. 뭔데? 사형집행자. 사형집행자. 손님은 누구나 평등해. 그럼요, 평등해. 누구든 오시면 감사하게. 부자도 거짓고. 우린 절대로 차별나네. 먹어도 좋다. 먹어도 좋다. 아직 아무것도 와 봐. 아멘